네 오늘은 야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비수리라고도 불리해집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이 야간문을 활용해서 빗자루로 만들어서 마당을 쓸기도 하고 또한 이 야간문을 활용해서 울타리도 많이 제작해서 울타래용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야경식물보다는 하나의 잡초로서 하나의 청소용구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요 근래에는 이 채취를 하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가에는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만 길가에 있는 야간문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약용을 떠나서 섭취하면 안되겠죠. 깊은 산속에 있는 이런 야간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효능들이 앞전에 말씀드리면 같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가공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문을 이용해서 야간문 술을 당기기도 하고요. 또한 야간문 식초로 만들기도 합니다. 흡수력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가공식품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간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밤에 빗장을 열려두고 야간문을 먹는 사내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정력이 좋다고 알려져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약초는 남성들의 정력이나 성기능, 성욕 등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종편 등에서 야경식물 관련된 그런 방송에서 이 야간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이 호기심으로 이 야간문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차를 만들고 술을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시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빗장이라 말하는 상당히 성수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집에서 나무 대문을 걸어 잠그올 수 있는 긴 나무작들을 빗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문과 빗장은 하나의 서로 통화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야간문의 효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간에 상당히 이롭고 폐를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고 원기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력이 좋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 야간문은 황산화 물질이 상당히 풍부하게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면역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이롭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주로 플라보이드라는 항산화 물질과 탄인, 폴리페럴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 때문에 다른 기능이 폐기능, 특히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능 때문에 야간문은 강기능 강화로 인한 숙취해소 및 피로회복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진 질화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침이나 가을에 천식을 사귀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당뇨나 부종, 빈열, 원기회복, 전립성 건강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